짠 자 그럼 디콘은 잠깐 나가 어 잠깐만 엄지 네 잠깐만 아니 참 진짜 그게 키워라 고스 그게 키워라 고스 키웠어요 우와 썸네일로 쳐야겠다 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secondo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아 추스프 옳지 11분 영상은 끝!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분! 아니 11분! 뭐 어떻게 가야 석기를 해 그래 어 뭐야 왜 이렇게 좋지?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지? 아 뭐야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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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야오 어이 눈물난다 야 이거까진 못봤는데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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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년 3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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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야 서프라이즈를 할 때 내가 잊지 못하는게 너무 한이다 3주년 4주년 Reich 5,000 5,000 지금 해가 치고 다리를 떠오르며 하루가 지나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변치 않으시다. 아우 왜 이렇게 그냥 감동이냐. 와 씨. 우승이 방송을 처음 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년이라니 놀랍네요. 앞으로도 방송 차갑게 보러 또 기대할 때여 3주년 축하드립니다. 2주년 전에 와서 웨이클 시참만 잠깐 하고 갈려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제 자신이 구수님께 3주년 축하드립니다. 2년이라는 시간에 구수님 근속 공유자 많이 지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잘 안 와서 눈에 오는 순간 매일 과정에 오늘 또야. 보니까 다른 분들과 다르게 특징이 있다고 생각에 대해서 정착하지 않는 건가.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우도 많이 접합니다. 많은 분들도 알게 됐습니다. 3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될 수 있으면 10주년까지 다시 한 번 시청자로서 7주년까지 다시 1주년까지 3주년까지 1주년까지 5주일 3주일 2주일 너버인 더 샤니라이빙 월힐을때 스태서스 웹팀 고벌트 리프트 리프트 리 It can be erased 인 유학 샤니라이빙 아... 날...따아... 아우 나 눈물나... 와 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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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부탁 Eden 블록게임은 고수들이 많아서 맨날 괴롭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을 들었어요. 그 외 태어나는 시청자도 있었지만 그 외 경험한 고수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해결을 가며 일을 관리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붙잡지 마시고 한 번 이야기하면서 서로 더 천천히 친하죠. 그 외에도 고수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알죠 기억하죠. 아 그렇구나 괜찮아 괜찮아 야 많이 이렇게 남겨주셨다 그래요 나중에 캐로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도 육성으로 두는 거 다 듣고 부르고 싶다.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고아포 소금만 하니 인사올입니다. 오랜만에 이걸 룰링페이퍼에 참여하게 되었네요. 세상에 제가 기억하는 고수는 고유나랑 고발 페그를 곧 따라간 바다 그런 성격에서 트리머였는데 오늘 제 하는 킬도 많아지고 그래서 진단 조사 슬픔에 드는 그런 트리머지는 부터 참고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아 제가 이 고수는 세번째 발굴 세번째 발굴을 발굴했는데 개인적인 유로 방충을 자주 못 가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고수님이 너무 많아서 자주 못 뺀어요. 영상 뒤에 넣었는데 아 그래요? 사실 고수 방청은 목격이 사실은 진짜 부연하는 구역이죠. 나는 제가 주장 때 프로듀스할 때 I've been working after work since last September I've been working aft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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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weekdays I never tell when we say I never wanna look back And wish I could've been I've never got no regret The hours I've been putting in So take a chance on pace I've been working from I've been working after work I'll do it 그치만 음 음 으 으 으 네 말씀하세요 아 지금 감동받고 있는 중이에요 넹 넹 넹 넹 넹 넹 넹 야아 많이 남겨주셨다 아오 자꼽 왜그러세요 아 제가 미안해 지금 봐 야아 아까 봤던 것들 와아 뭐지 이야아 어떻게 나 이렇게 잘 생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용하지 큰일났네 아아 이야아 핑치지 마세요 아 다들 총장하고 있구나 나도 얼른 낳고 총장 해야지 끝! 끝! 와 야 11분 30초 영상이 어떻게 지나간지 몰랐어 네 아우 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니 어떻게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자꾸 나네요 아 아 자 이것저것 여러분하고 이렇게 치는 것도 많았고 이것저것 많았는데 그래도 고시나리 이렇게 챙겨주시고 고시나리 좀 뭐라 그럴까 기분이 안 좋았을 때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에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이런거를 편집해서 못 올리고 있어요 어떤 머리 뭐냐 머리래 일단 몸부터 다 낳고 나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할 계획이니까요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려야죠 저도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도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참고로 저 팬한테 참 그렇게 잘 생기지 않았어요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3주년 기념 영상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구요 그 카톡으로는 제가 이따가 또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감사드리고 올해 목표 제가 이제 1000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야 못 받은거야 아니 이렇게 진짜 왜냐면은 방송을 5년 하시고 7년 하시는 분도 이런거 받기 쉽지 않 예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2년차부터 꾸준히 받았잖아요 2년 2년 기념도 받았고 2주년 기념도 받았고 3주년 기념도 받았고 1주년 기념은 오히려 제가 했었어요 막 치킨 막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했었고 그랬었다가 제가 돈 많이 생기면은 저기 큰건 못하더라도 작은걸로 여러분께 꼭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그 2주년 때보다 과제하느라 늦게 왔는데 늦게라도 3주년 축하드려요 아이고 천치즈 감사합니다 아니 후원 굳이 안해주셔도 됐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2주년 때는 많이 울었지 아니 그때는 진짜 비밀리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기억나 여러분들 진짜 2주년 때 진짜 쌀쌀맞게 했어 고스나리한테 서프라이즈 하려고 네 서프라이즈 하려고 되게 쌀쌀맞게 울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번에 한 번에 이렇게 막 하니까 네 아 카톡 연락 줘요 알겠어요 막 하나 못 봤다 그랬는데 이번 거는 이제 이제 금강님께서 이제 작업하는 거를 제가 모르고 봐버려가지고 아 내 편연상을 작업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동 은 물론 받았어요 네 감동은 물론 받았어요 네 감동은 물론 받았지만 야 그래도 진짜 네 얼른 이제 몸부터 나아야죠 일단은 이번 주는 이제 목요일까지는 계속 방송을 달릴 생각이고 이제 금 토요일 해가지고 푹 쉬고 가스보입니다 아이고 삼천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아우 참 자꾸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크흑 아우 자 그럼 이게 기침이 나와가지고 암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아 저는 복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 선택해 주시고 해주시니까 저도 거기에 걸맞는 아 이럴땐 울어도 돼요 남자가 뭐 태어나서 세 번만 운다? 다 꺼 뻥이에요 울고 싶을 때 울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3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방송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크흑 여러분이 아 고시나는 내가 백명때부터 봤어 해가지고 지금은 어 대형 유튜버가 돼 있네 하면서 이제 언젠가 여러분과 만나는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분 한분 다 뵙고 싶긴 한데 뭐 아직까지 월공도 안한 상태가 월공하게 돼도 어쨌든 만났는데는 약간 제약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다들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 고마워요 진짜 아우 나 감동이야 진짜 이거를 저기 그걸로 야 하 유튜브 영상에다 올려놔야겠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 거고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들 잘자요 3주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못 올 수 있죠 다들 현사인 사시면 못 오는 게 당연한 거고 제가 꿋꿋이 지키면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자리 이동을 안하는 이상 제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언젠가 찾아와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묵묵하게 방송만 하고 있으면 될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찾아오실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있겠죠 나는 못 받았다니까 제가 한 5년 방송하시고 한 5년 방송하시고 7년 방송하신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렇게 뭐냐 못 받으신 분도 많은데 저는 2주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받으니까 제가 복 받은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3주년 다시 한번 축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안 오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더 힘내서 방송할 수 있는 곳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리꽃입니다 나리꽃 네 나리꽃 순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순수하다는 의미 네 3주년 축하축하 아유 가부키모노님 오천 치즈 감사합니다 왜 자꾸 후원하시는거야 3등 냠냠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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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으로 이렇게 경쟁하지마 곧씨나리만 좋잖아 그러지마요 네 곧씨나리만 좋잖아 싱자는 곧씨나리라고 네 싱자는 곧씨나리뿐이라고 다음에 더욱더 네 200원 차이 더욱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들 잘 주무시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왜요 대체님 왜요 왜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또 또 왜 불안하게 또 왜 3주년 축하드려요 아이고 천치즈 감사합니다 아니 무리하실 필요 없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거 뭔데요 모두가 후원자 그러니까 천원 미만으로는 충전이 안되죠 아 얼마부터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야 야 근데 나는 야 여기서 시작한지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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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 삼일밖에 안됐는데 벌써 치즈가 거의 6만 가까이 돼가요 아 아 아 그니까 그니까 야 감사합니다 그니까 남왕님이 4만이나 쓰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구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구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고바할게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힘내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감사드리구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다들 잘자요 고바 나머지 더 부.. 노실 분들은 디코에서 더 노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시고 고하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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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 Res 달 수고하셨습니다 ARGO 네